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 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이크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 정도 신고가를 테스트 해봤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던 배경은 5월 20일날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 1,12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의 약세라는 제목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22,500원이고 7월 청약을 거쳐서 8월 20날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 주당 0.15주의 친주배정 무상증자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글을 보시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또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에 혹시라도 자금이 모자라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끔씩 댓글 다신 분이 계세요. 유상증자 하게 되면 호재냐 악재냐 라고 물어보시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회사에 나중에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 증서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자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다. 그럼 당연히 호재죠. 그런 거는 당연히 호재인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다. 이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호재로 볼 수 없습니다.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꼭 이런 얘기합니다. EPS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걸 좀 설명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방 안에 다섯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방 안에 다섯 명이 있는데 빵을 열 개를 나눠줘요. 그러면 한 사람당 빵을 몇 개 먹을 수 있죠? 두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어떻죠? 다섯 명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다섯 명이 들어가서 열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빵을 열 개를 주면 어떻습니까? 아까는 빵을 두 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빵을 한 개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유상자 한다는 얘기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다는 얘기는 우리 방 안에 있는 사람, 인원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적은 똑같아요. 똑같은 실적인데 똑같은 실적. 다른 말로 말하면 빵입니다. 빵. 똑같은 실적, 빵입니다. 빵 개수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간 사람 수가 늘어나면 어떻죠? 그만큼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줄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EPS가 희석이 된다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EPS가 희석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당 빵을 먹을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거죠. 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이 모멘텀은 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3월 28일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105조원의 2.5D 패키징 및 삼성 SK HBM 수의 기대감에 강세라는 제목이네요.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에 따른 수의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 즉 생성형 AI의 필수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를 제작하는 핵심 기술인 2.5D 패키징과 관련 자세히 기술을 실현한 시제품 생산을 구현했다. 해당 기술은 이미 TSMC가 확보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일부 후공용 업체도 준비 중이다. 2.5D 패키징을 비롯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2년 443억 달러, 즉 58조원에서 2028년 786억 달러, 즉 1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동사의 제2의 한미반도체를 분리우며 후공용 패키징 기술로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공급 HBM 수의지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투자 확대 및 고일사 확보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첨단 패키징 투자에 따른 핵심 수의가 기대되는 동사를 추천 정보로 제시한다. 또 SK 하이닉스에서 패키징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업혁명 및 외주 임가원 계약을 체결해 베트남 법인을 통해 HBM 패키징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동사의 베트남 법인 매출은 곧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1125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자면 3자배정 유상증자 아니면 최대주 유상증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호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분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악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악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 반등과 나오게 되면 분할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게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동사만 반도체 패키징하는 동사가 독점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의 종목들도 많거든요. 반도체 패키징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으로 가시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 나올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0% 상상에서 24,000원을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동사 보시게 되면 1차 저항대는 2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2차 저항대 27,000원, 3차 저항대 31,000원과 4차 저항대 33,000원에 되어 있고 33,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동사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23,000원, 2차 저항대 21,000원, 3차 저항대 18,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주배정 유상지자 또는 일반공모 유상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시각을 안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 3자배정 또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20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한 달 동안 11만 1천 주를 팔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순 매수, 보험은 최근에 순 매도, 투심도 최근에 순 매도, 연기금도 최근에 순 매도, 사은폰도 최근에 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등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8.12%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안정적이다,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용비율의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율은, 동사의 신용비율은 8.12%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27.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 경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27.2%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40%, 50% 가지고 있으면 이번처럼 유상지율은 그렇게 막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 자산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 경영 확인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동사는 최대 주 지분율이 30%에서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은 최대 주 지분율이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는 되야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3천억 원대 내년도에 1조 9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70억 원대에서 올해 1,500억 원대 내년도에 2,8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도 전반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굳이, 물론 부채비를 다소 높다 보니까 유상증한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1분기 때 160억 원대, 2분기 때 180억 원대, 3분기 때 150억 원대, 4분기 때 68억이 나왔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0억 원대 대비 올해 250억 원대. 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억 원대에서 올해 330억 원대, 3분기 때문에 작년에 158억 원대에서 올해 450억 원대. 전반적으로 분기별로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끌고 갔어야 되는데 주주백 유상증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더 어떻게 해서든 버텨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주주백 유상증을 하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 애매한데 아무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참고적으로 부채별 같은 경우는 210%대, 유보율은 1400%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유보율 1400%를 활용해가지고 주주백 유상증을 하지 말고 유보율을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14.6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2배 수지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내년도 예상 EPS는 2823원, EPS는 1526원에 되어있습니다. 자, 2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0원이면 28,000원 10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죠? PER 한 8배 정도 수지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5배에서 20배 구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하는 저평가는 맞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 그 유상증자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다소 아쉽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이 상장이 되고 나면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건 활용하셔가지고 신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반도체 제조 쪽에서 72% 그리고 재료 쪽에서 23% 대부분 반도체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전환, 올해 벌써 했네요. 406만주 12전환 자, 2024년 3월 29일 날 12전환 했고요. 406만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다는 거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매물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된 사항 같은 경우는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인곳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고 그 다음 SI 사업부도 있고요. 반도체 특수 가스, 신기술 사업금융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오늘 종가 24,0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해드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 흑자전환 됐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모멘토로는 105조원 규모의 2.5D 패키징 및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돼가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반도체가 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HBM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투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5.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32.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유상진자 모멘텀이 다소 아쉽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5,000원, 2차는 27,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3,000원, 2차는 21,000원 구간이 있다는 것을 투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과 수급의 다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